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현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삼복 받으시오. 복주머니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물학평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 겨울 내내 공부한 것을 중간 결산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가 사물학평의 가장 정확한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물학평이 수능 점수냐? 아니죠. 의미 없냐?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수능공부를 또 재충전, 재장전해서 출발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학평 앞두고 우리 고3 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물학평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복주머니를 주려고 해요. 이 급랑묘계라고 하나요? 선생님도 뭐 한자 잘 모르는데 삼국지의 제갈량이 딱 적재적소에 어려움이 닥치면 꺼내보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복주머니를 자신의 어떤 유비의 휘하장수에게 미리 나눠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딱 그것에 해당할 거예요.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 하나씩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좀 보여주려고요. 음. 뭔지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 등급이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표준점수가 140이 조금 안 되네요, 1등급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 만점이면 이 정도면 147, 8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표준점수 잘 나와, 수학 잘 나와 이런 거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등급 원점수 범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확통은 80.1등급 컷이다 이런 거고 미적분은 76, 기하는 77이다 이런 거. 여기 이제 앞에가 등급 컷이에요, 등급 컷. 자, 아니 도대체 어떤 시험의 등급 컷이겠어요? 선생님이 뭐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그렇지 않죠. 작년 수능이야, 수능 아니에요. 수능 아니고요. 작년 학평이죠, 학평. 작년 2022년 3월 학평. 22년 3월 학평. 3월 학평의 등급 컷입니다. 물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추산한 건데 그거 얼추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약간 아이러니 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릴렉스. 생각보다 되게 못 친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사실은 개념 위주로 했고 기출을 좀 봤어야 하지만 진짜 이게 100분 안에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5개 틀려도 1등급이 돼요, 6개도. 4점짜리 5개, 6개를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에이, 여기서 N수가 빠져있잖아. N수생 보정 점수도 작년에 공개했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다만 중요한 건 저렇게 출발해도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이제 점수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한 게 사실은 그렇게 모두에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에서는 다들 그렇게 좀 서투르고 미숙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5개까지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한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골고루 보시면서 풀만한 걸 우선적으로 잘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 시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좀 조금 낮게 보면서 표현한 것 같은데 되게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게 출발점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늘어갈 것이고 여기에 N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조금씩 올라가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치고 앞서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공부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복주머니 맞죠? 여러분. 아 그렇게 그렇게 높지 않구나. 에이 작년만 그렇고 재작년은 안 그렇지 않았을까요? 재작년도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이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띄울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니까 일단 좀 조금 여유 가지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게 이제 1년 내내 위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해줄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디 갔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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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0점을 올리자. 이거는 정말 가능한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주머니 맞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 첨부 파일을 해줄 거거든. 첨부 파일에는 중요한 기출과 작년 3월 학평 문제들이 좀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만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되게 쉬운 것만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3월 학평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 번 꼭 다시 볼 지금까지 한 번쯤은 충분히 학습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혹시 안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꼭 좀 한 번 더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시험을 쳤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간 선별한 기출이 몇 개 있어요. 꼭 풀어보고 합니다. 꼭 풀어보고 합니다. 알겠죠? 아 이거 점수 오른다니까. 10점이면 앞에 가볼까요 여러분? 10점이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해. 79점 받은, 75점 받은, 75점 받은, 75점 정도 할까요? 75점 받은 학생이 85점 된다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에이, 선생님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두 문제 반이잖아요. 4점 기준으로. 3점 2개, 4점 하나잖아. 얼만큼 주요 문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조금 수월하게 푸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들에 여파가 막 미쳐진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못 풀고 이런 문항이었는데 사전에 내가 한 번 충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단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갔어. 이렇게 가서 시험 치니까 좀 되던데? 그게 한 두 개만 있어도 확 변해요. 시험의 흐름이. 그렇게 한 번만 더 체크해 보고 가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첨부 파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꼭 풀어보고 가십시오. 두 번째 복주머니입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야. 이거는 방금 두 개는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지 말고 그냥 좀 릴렉스해 이런 얘기 없고 얘는 아 이거 아직 지금 꼭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아직 안 봤으면 조금 점수 올리고 가자. 이건 이제 단기 처방이죠. 아 머리가 좀 아파? 두통약? 타이레놀? 이런 단기 처방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3월 이후에 공부 바로 다시 시작하자. 3월 이후에 우리가 3월 학평을 치는 이유는 등수 매겨서 바로 대학하자가 아니잖아. 등수를 뭐 표준점수도 나오고 등수를 매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학습을 재점검하고 이 시험을 열심히 치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여러분. 이런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학습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 그게 본래의 목적이지. 진짜 수능까지 가기 전까지 모든 시험은 다 모의고사일 뿐이야.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생각해주면 좋겠고 선생님이 당일. 당일 해설할 거고요. 당일 해설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일 해설 자체보다도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이나 그 이전에 내신 칠 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개념과 솔루션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그제? 어떻게 다시 되짚어보자. 약점이 발견됐으면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자. 그리고 이후에 차근차근 과목별 학습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올해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 3월 학평도 선생님 모의고사 커리큘럼과 완전히 성격을 동일하게 보시면 돼. 중간 점검이고 진짜 집중해서 시험 범위를 딱 정해놓고 100분을 시험 응시하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렇게 매달 맺고 끊음을 가지면서 공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야겠다. 선생님이 열심히 그 3월 학평 직후에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주목하고 그래야겠다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대단한 복주머니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전향할 거거든요. 오늘 3월 학평 시험 쳤는데 좀 피곤하고 시험 못 쳐서 기분 안 좋고 다음날부터 약간 느슨해진 채로 내신 들어가면서 수능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수험생활 이어가자라는 마인드를 탑재한다면 대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왔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 선생님이 드릴 3가지 복주머니 잘 받아 챙기시고 학평 끝나고 만납시다. 여러분 파이팅!